도심 한복판 금은빵에서 대낮에 절도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용의자가 4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이 14초에 불과했습니다.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롱코트를 입고 금은빵에 들어오는 한 남성. 성큼성큼 판매대 뒤편으로 걸어오더니 목걸이가 걸린 전시판을 집어 품 안에 넣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.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울산 도심의 한 금은빵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4초. 전시판에는 10돈짜리 금목걸이 20개, 4천만 원어치가 걸려 있었습니다. 문도 안 닫았어요, 중간문을. 열고 거기서 뭐 하나 들고 나오면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탁 돌아보니까. 피해 업주는 손님들에게 꺼내 보이기 쉽도록 진열장 뒷켠에 전시판을 놓아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용의자는 금은빵에서 500m 떨어진 사거리까지 달아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. 경찰은 폐쇄 회로 영상을 토대로 키 180cm가량의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